10월 3일, 10월 3일 하는데 10월 3일날은 사기타를 해가지고 정신이 반쯤 돌아오는 것들도 거기 많이 나왔어요. 그자들 앞으로 정신을 100% 차려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. 10월 3일날 버스 대전해가지고 사기타는 정당하고 같이 온 애국자 여러분. 유튜브를 보고 이 방송을 듣고 연설을 드러내는 앞으로 택시설국 우리 공화당이 없지. 저 촛불 마적대를 국가공거리기 살아서서 저렇게 낡기는 촛불 마적대를 우리가 직접 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역시 택시혁명입니다. 우리는 택시혁명을 위해서 나온 국외 전사들입니다. 여러분. 지금 우리의 대작품으로 자욱신, 자욱모를 토로로 잡혀있지만 여러분. 이 또한 만전의 드라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게 아니에요? 경쟁력을 위해서 앞으로 경쟁력을 통해서 앞으로 경쟁력으로 인해서 저 나는 조국이라고 뛰어나온 저 생토로이들. 저 생토로이들을 진압해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. 진압경. 원자를 폐쇄하자. 그놈들이 다섯 명이 여러분. 대한민국 회사 50개 그늘이면서 무슨 협동조합이니 무슨 마음가피니 뭐니 하면서 세금 바라보는 거 여러분 알죠? 이 촛불 마적대는 여러분.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반란자일 뿐만 아니라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. 도둑대입니다. 도둑대. 문재인이 왜 조국인을 법무부 장관하더라도 생각을 하니까 도둑질 해먹는 거 막으려고 한 거예요. 원래 빨갱이 세력들은 돈에 미친 놈들입니다. 여러분.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. 가난에도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가난에도 아름다운 예술 정신을 가지고 가난에도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면 인간은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처럼. 그럼 태극기 애국자들 어떤 책을 받아도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. 여러분. 앞으로 우리 중심으로 태극기 애국자들의 정신을 차려서 공권력도 잘하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. 촛불 마적대를 우리 태극의 기법으로 조국이가 살아나는 축창으로 여러분. 우리가 지협합시다. 여러분. 여러분. 태극기혁명을 위해서 황수하고 오해치고 저 매우스럽게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근혜을 청와대로 문재인을 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원천 무연 한글자막 by 한효정